루트 3, 캡틸 3, I'm gonna talk about Let's learn 뮤직비맨스 중3껍니다 여기서 지금 보니까 1대 뭐 루트 2 가고 있잖아 1대 루트 2대 2? 1대? 1대 루트 2? 아! 지각사는 켜 그걸 외우면 안 돼 외우면 안 되고 1대 루트 2대 2대 루트 2대 2대 루트 2대 이거 어떻게 된다 네, 어떻게 된다 됐니? 지각은 조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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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성리가 그러니까 이해도 필요하지만 피터그로스 어! 피터그로스야 이걸 이해를 한 다음에 핵심은 요 원리를 요렇게 한다는 거를 원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대 뭐 1대 1대 루트 이런 거 필요 없어 안 해도 된단 말이야 어? 그러면 요거대로 적용하면 되지 얘가 2였지 처음 그러면 1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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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지 그러니까 뭐 b가 힘들면 1대 하면 되잖아 2지급 플러스 2지급은 앞에 선생님 설명했지 R에는 1과 어떤 관계다 라는 거를 항상 생각하는게 무한등비급수와 푸는 길이야 다 거기에서 이게 그러니까 핵심이 있고 되게 중요한 뭔가가 있어 그걸 이해하고 이해 플러스 이건 이해 플러스 암기를 해야 돼 이해 플러스 암기 그럼 나머지는 암기 안 해도 돼요 내가 볼 때는 이걸 놓치는 거 같아 요런 좀 가볍게 진행하고 아 이런게 이런게 있구나 정도로 그냥 기억하고 지나가는 거 하고 내가 그게 아무것도 안 줬을 때 그거를 그대로 기억해 가지고 적어내는 거는 바로 튀어나오는 거는 다른 문제잖아 그렇지? 요것도 요렇게 적여놔 한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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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